요즘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곡동 지역의 빌라 전세 사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28일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술교육센터 내에 허그 전세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MOU를 체결했으며 이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근절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장소를 이동해 현판 제막식도 가졌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앞으로 각 기관별 역량과 인력을 활용해 전세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과 전세시장 교란 정보 공유 및 공조에 적극 동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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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